Q. 아이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이엠 아이엠 뮤비 대이원입니다 이제 키치를 끝내고 바로 바로 급히 아이엠을 찍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비행기 나에게 비해서 춤을 열심히 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뮤비에서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할 거니까 아, 나 그거 너무 기대돼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원형이 잘 빠지세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펜터시 내일 내게 열리는 건 빅빅 스테이지 So that is who I am 최정만으로 우연히 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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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시 빅, 빅 어, 이쪽이 어디다 에이 너무 멋있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스크래 끈가? 나도 너무 단명지 진짜? 한 번 더 올려볼까요? 조금 더 위로 올려볼까요? 어, 카드. 첫 입장. 네. 오, 위에 어때? 네. 한 번만 더 올려볼게요. 네, 저희 한 번만. 어, 잘해, 잘해, 잘해. 이게 의상 변신한 가을이 등장. 머리도 쫙 붙였거든요, 아주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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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 밤에는 제 개인 씬, 2절의 엘리콘이 느낌이 들거든요? 하는 걸 또 찍거든요? 그거를 어제부터 계속 시뮬레이션 막 해보고 아,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아, 진짜 너무 잘 살고 싶은데. 자, 레디. 밤에 진짜 잘 해보겠습니다. 액션. 안 년 다이브. 안 년 다이브. 핑크컹. 다이브. 어? 나? 드디어 제가 새로 미는 포즈를 정했어요. 하나, 둘, 셋. Look at me now. 할 때 이거를 하거든요? 이거 시미즈쌤이랑 어, 레이포트 뭐하지?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유니크. Look at me now. 제가 세연쌤한테 베이글 책 받았는데 유진 언니 약간 한 입만 묻는 것처럼 어, 좋아해서 어, 그냥 유진 언니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그냥 다 줬는데 언니한테 언니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냥 윤서였어요. 왜냐면 유진 언니는 나만의 연예인이기 때문에 윤서가 다 내버렸어요. 했는데 저쪽에서 인서가 빨리 뺏어. 그러면 인서 같지. 그래야지 스위셔, 예쁘겠다. 뭐야? 뭔냐겠어? 으흫! 아하하하하 부끄러워 부끄러워 귀여운데 부끄러워 그냥 물 좀 귀엽게 나와 손 안 끓인 줄 알았는데 미니 기상캐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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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3 딱 마지막 한 번만 돼요. 알겠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우리는 우리의 드레스룸이고요. 우리 파티 가기 5분 직전이에요. 그래서 슈의 외출 준비 아는 사람? 외출 준비예요, 지금. I'm Snapebody. I'm Vicky. 난 유진. 나는 유진. 긴 리스테이 시작. 그녀의 도전. 2, 3. 오. 멋있어. 오.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멋있어. 스피가 지금 걸려.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너도 한 번 먹을래? 소작권도 주고 약간 이런 게 공유가 나만을 위한 공유가. 귀여워. 하나, 둘, 셋, 빵. 하나, 둘, 셋, 빵. 무거워요? 2000%? 당연하지. 우리 헤어 쌤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생각은 담아두세요. 2000% 누구라고? 조언이 얼마 빨개졌는데? 너가 왜 빨개져? 조언이 잘 끝났습니다. 조언의 조언의 조언.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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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무술하니 약간 느리게 치고. 나 예뻐 오늘? 미서야? 네. 어제가 예뻐, 오늘이 예뻐? 오늘. 어제. 어제. 오늘 렌즈가 예쁘록 예쁘죠? 얼굴이 이만한데 우리 앞머리가 있어. 앞머리가 너무 이만한 거야. 얼굴이 이만한 거야. 약간 동그랑땡이야? 안 돼. 안 돼. 그냥. 너무 조그맣잖아. 바이바이 얼굴 못 푸면 어떡해, 너 얼굴이 조그맣게. 근데 이렇게 앞머리 있어, 얼마나 예뻐. 나 근데 필수 해봤잖아. 맞아요. 예뻤어? 그때 언니도 봤잖아. 아니, 아니야. 언니가 봤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일본 출국하기 전에 언니가 봤어. 어? 어떤 언니야? 어떤 언니야? 안유진아입니다. 예쁘, 예쁘. 그냥 아까 말해봤더니 지금 딱 맞아. 이거 내리는 게. 예쁘세요. 아주 좋아요. 뿌듯해요. 와, 나 진짜 진짜 차갑게 생겼다, 오늘. 어, 나 차갑게 생겼어. 아, 엔딩?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유진 씨. 단체. 귀여워. 막내 엄청 귀여워. 귀여워. 난 어떻게 생각해? 언니 만화에서 튀어나올 거 같아. 얼딩이 알아요, 언니? 아! 얼딩. 근데 이건 레이가 진짜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레이 진짜 맨날 이런 거 있어요. 레이. 그거 완전 세일이 해주세요, 세일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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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제 거긴 한데. 제가 샀어요. 열심히 일했거든요. 저축 저축해서. 일단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한... 260에서 4억 정도. 한... 지금 뱀는 기타 치에 서 있는ha. 김사랑zi. 서태일이랑 매년 방 lipstick. 이게 뭐야? 이거지? 이거야. 어머, 시크. 지줍다. 지줍다. 이제 카메라 이렇게 하면 제가 거기서 워킹하고, 막, 이렇게 마치다. 이렇게 포즈치해가지고 사소한 건 다 사소한 건 다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서 제가 모니터 찍었어요 짜잔! 이것은 I AM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저 제일 좋아하는 착장이에요 진짜 신기하게 검은 스타킹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스타일이 제가 눈에 띄어서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이 착장 피팅하러 왔는데 제가 그 착장을 입는 거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레전드 포카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전설의 비타민 포카 비타민에 섭취하는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 포카 집에 가고 싶은 포카 오늘 촬영도 아주 쉽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해봅니다 체력 분배를 잘해야 돼요 아까 비타민 포카 보셨죠? 리무진 타요 가을 언니랑 둘이 텍스입니다 리무진 처음 타보는데 기대되네요 요즘도 결혼할 때 리무진 타시나요? 텍스입니다 Pick up the beat wiev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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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전 hardness 네 OK입니다立 Penal've 리 Republicans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미안해 다 해보셔서 존재 자체가 웃겨서 It is so I am 오마이갓! 모르겠어 진짜 어디 스튜디오 찾으면 돼 이거 멋있어 설레네! 멋있다 날아올라! 그럼 내가! 네가 많은 데로 길어져라! 하나 둘 셋! 오! 못 참다! 난로 쪽에 작가 하나 대기 부탁드릴게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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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지금. 아까 지원이가 양갈래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말이야. 귀여워! 오래 쏟아낼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래요! 지금 여기서 대시맨이 진짜 커. 좀 놀라워. 내가 아무리 크게 말해도 크게 안 좋은데. 맞아요. 얘들아! 난리 좀! 맞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 걸어. 네! 오! 굿! 오! 엔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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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원영입니다. 됐습니다. 조명 봐야돼서 서 계실래요? 옷장 사이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세요. 네. 우리 이거 할 때 앞뒤 바꾸는 거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이런 열정. 감독에 감동시키네. 와 긴장돼. 한 번 더 해야 돼? 갑시다. 나 모니터는 나 혼자 할 거야. 아니 되게 엿동작이시네 감독님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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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좋아하는 리본을 써요. 이것도 리본이에요. 그리고 내 머리는 핑크색. 완벽해. 모든 사람들 잘 어울린다고 짤똑콘톡이라고 해줘서 얘가 핑크가 돼서 그냥 핑크핑크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잡쌀떡. 오늘 시크 잡쌀떡. 레이의 킬링 파트? 사실 제가 하면 모든 게 킬링 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뽀뽀뽀뽀뽀 왜요? 뽀뽀뽀뽀뽀 왜요? 근데 진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파트 내 걸로 만드는 게 진짜 멋있는 아티스트예요. 오 약간 나 지금 너무 멋있었어. 하하하하. 아! 아 이거 내 underlie? 잘 momentos지? 다가가! 나은 나은 우리 수빈이 있냐? 끝나! 자 갈게요! 액션! 우린 신나다. 아 나 왔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앤 뮤비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서피정에서 아주 핫하게 끝났습니다. 화려하게! 나인티즈 키즈에 이어서 이렇게 아이앤까지 열심히 뮤비를 찍었는데 멤버들 다 모시고 있고요. 아이앤 많이 받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다행이들!